18년 전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한국 여자 핸드볼팀이 강적 덴마크와 연장전과 재연장전까지 갔으나 끝내 동점. 결국에는 승부 던지기로 눈물의 패배를 하고 말았죠.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 모두 주저앉아 펑펑 울던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기 밖으로도 티가 났나 봅니다. 우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김서방이랑 싸웠어? 소리치던 엄마의 외침이 떠올라요. 전화 받자마자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같이 웃게 되고 울게 되고 한 마음으로 뛰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활약. 문솔이 씨 지연의 영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탄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생순으로 알고 있는 그 영화. 맞아요. 이거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저는 일단 스포츠 종목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일단 다 봅니다. 저도 그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국심도 막 솟아나고. 그리고 또 특히 올림픽은 지난 4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딱 진짜 내가 선수를 하고 몇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성기를 지나면 아무래도 그 실력이 조금씩은 퇴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짜 국가대표를 만약에 제가 실력이 좋아도 못할 것 같아요. 실력이 좋아도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지만 나오라는데 나가야죠. 뽑아줬는데 나가야죠.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감 때문에 나가서 막 실수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미연 씨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팀 스포츠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팀과 함께.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량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주는 다른 선수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함께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 무슨 국가대표 코치인 줄 알겠어요. 뭔데 내가 하나 말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심상준님이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야구 결승전을 식당에서 밥 먹으며 왔는데요. 금메달이 확정된 그 순간 호프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얼싸안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덕에 식당 사장님이 골든벨 울려서 공짜밥도 먹었어요. 맞아요. 이때 골든벨 울리시는 분들 많았죠. 특히 야구라는 종목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때 또 야구 결승전이 굉장히 드라마틱했거든요. 이때 쿠바랑 결승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에 몰린 거예요. 주사가 만루였어요. 1-4 만루. 그러니까 안타 하나만 맞아도 경기를 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블플레이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투수도 정대현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대현 선수가 딱 던졌는데 땅볼로 유도를 해가지고 더블플레이로 병살타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딱 땄어요. 나 얘기 듣는데 지금 소름 돋았어요. 다리에. 정말 멋있다. 진짜 멋있게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9255님 사연 만나볼게요. 기억에 남는 올림픽 경기는 지금 하고 있는 쇼트트랙이요. 진짜 손에 땀을 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쇼트텔의 1500m 경기 중인데 이준석 선수가 결승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대현 박장혁 선수의 준결승전이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저와 정모 씨처럼 방송 못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거 우리구나.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되는 거네.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 저희처럼 방송 못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중계해 드립니다. 네. 해드릴게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살짝 봤는데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쇼트트랙은 코너 돌 때 아 조마조마해 진짜 아 정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강한 심장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죠. 멋있습니다. 최고 최고. 자 그럼 아 감사합니다.